최근 방역지침 위반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. 이에 강서구가 음식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 내 일반 음식점 300개소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완료자 동석 안내판을 제작 배부했습니다. 음식점 영업주나 종사자는 쿠브 앱이나 예방접종증명서 등으로 백신 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한 뒤 배부한 안내판을 각 테이블에 설치하고 백신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자리라는 사실을 표시하면 됩니다. 주변 이용자도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테이블을 구분할 수 있어 불필요한 오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음식점 업주와 종사자가 상황을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한편 강서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을 돕기 위해 백신 접종 완료자 동석 안내판 배부 시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.